제품 외관이 너무 뜨거워요 오븐은 조리 온도를 최대 220에서 250도씨까지 설정 가능하며 이때 히터에서 발생되는 열로 인해 외관이 많이 뜨거워지는 것은 정상이니 안심해 주세요 설치 장소가 밀폐되어 있거나 벽으로부터의 거리가 너무 크거나 가까울 경우 환기가 되지 않아 열이 더욱 심하게 발생하거나 전원이 꺼지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치된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밀폐된 장소일 경우 설치 장소를 변경해 주세요 윗면과 약 20cm, 좌우 벽으로부터 약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해 주세요 싱크 장 안에 설치할 경우 과열로 인한 제품의 보장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관이 뜨거운 건 제품 이상은 아니며 과열 방지 안전 장치가 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